아 이미란입니다. 모르면 간첩이죠. 저는 변명부터 먼저 말을 해야 되겠죠. 유방암 4기고요. 림프하고요. 뼈전임. 등쪽으로는 전신이 다 암세포가 퍼진 상태여서 왔습니다. 고통이 좀 많이 심했었고요. 뼈가 골절이 됐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 쇄골 그다음에 등쪽에 있는 날개 있는 쪽 거기가 골절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이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진통제를 하루에 두 번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저희 언니 교회에서 같이 다녔던 하경성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소개를 해서 여기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언니가 많이 강의, 양육원 박사님 강의를 많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들으라고.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강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반신반야로 온 건데 또 딱 여기 와서 디톡은 있다는, 디톡이 좋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 말로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았던 그 지식으로는 그냥 디톡 하기 전에 모든 약을 다 끊고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언니 말을 믿은 거예요. 여기 뭐 여기 프로그램을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다 믿고서 이제는 약을 17가지를 먹었는데 그걸 싹 다 끊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효과를 봤던 거는 처음에 와서 한 20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20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기침이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이 기침, 기관지 천식은 제가 24살에 먼저 발병이 돼가지고 흙입기 있잖아요. 그 흙입기가 뭐였냐면 기관지 확장제였었어요. 흙 들여 마시면 여기가 벌어져가지고 숨을 잘 쉬게 하는. 그게 거의 한 내가 53세인데 52세까지 그거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딱 한 일주일 딱 디톡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되기 전에도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거든요. 기침이 많이 멎어지지가 않는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기 금강숲 있잖아요. 거기를 하루에 10바퀴씩 돌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서 계속 돌았죠. 아침 저녁으로. 왜냐하면 피고를 못 가니까 여기가 아프고 이래서 계속 돌았더니 한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정말 기신같이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없어진 게 다시 재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지금까지 기침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침을 하게 되면 어디가 괜찮아질까요. 여기 그 뼈 이런 데 통증 있는 데가 그래도 좀 덜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침 제치기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통증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일단은 조금 통증이 조금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20일이 딱 됐을 때 이 통증하고 여기 그 쇄골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 뒤에 하고 여기 이런 데가 이제는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 이게 디톡만이 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내 몸에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계속 디톡하고 그다음에 한 또 열흘 또 보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진짜 악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뭐 디톡은 어떻게 하라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다 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밥 먹고 싶죠. 보면은 먹고 싶고 이렇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거를 철저하게는 아주 내 마음속에 어제 뭐 강의 시간에 잠깐 뭐 뭐 1400 뭐 그 약간의 그 찰나. 그 찰나가 나는 아 참아야지. 나는 그 찰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절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몸에 조금씩 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톡을 하는 과정에서 참기 힘든 그 부분만 제대로 잘 절제하고 참아주시면은 여기 있는 모든 병은 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는 약간의 이 요런 위나 요렇게 가슴 밑에 내 생각에는 간인 것 같아요. 요기나. 이쪽으로는 계속 통증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통증이 언제 가졌냐면은 보식할 때. 보식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절제를 하고 먹었거든요. 보식을 할 때 요기 있는 요런 통증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디톡은 굵은 통증 같은 게 싹 없어지고 보식은 또 이렇게 잔 어떤 통증 같은 게 싹 없어지고.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여기 피부과 박병호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 와서 뭐가 제일 좋아졌냐.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다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워낙에 제가 기독교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피골이나 어디 돌아다닐 때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첫 번째의 나의 큰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100% 디톡입니다. 디톡을 해야지만이 이 모든 병이 다 나요. 왜냐. 지금 내가 누적으로 지금 이번 저기 금요일까지가 누적으로 딱 90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90일을 하니까 이제는 잔 통증이든 뭐든 이제는 내 이게 몸에 배여가지고 늘 이제는 그 희한하게 디톡 안 하면은 조금 뭐라 그래. 몸이 찌뿌등한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디톡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톡으로 인한 나의 그 몸 치료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기 공기. 세 번째는 여기 피골의 공기하고 물. 공기가 너무 사실 여기 그 공기 때문에 제가 이 기침하고 폐 이런 게 다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저기 피골 가고 여기 금강골 가고 가면서 계속 이렇게 들여 마시면서 숨을 쉬면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아주 안 걸었던 걸음 수가 1만 8천 정도? 거의 2만 보 정도는 걸었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내가 이제는 그거를 막 호흡을 해야 돼요. 여기 공기가 너무 좋잖아요. 뭐 세 개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 저는 세 개에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여기 설악산이. 그렇게 하고 물. 여기 물이 저기 봐. 그 뭐지? 온천물이잖아요. 제가 박사님한테 말 안 한 게 딱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박사님은 이제는 여기 그 온천물을 하루에 뭐 두 잔 이렇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6개월 동안 그거를 매일 2,500에서 3,000을 먹었습니다. 그 물만. 정수기 물을 안 먹었어요. 그 물만 계속 먹었어요. 지금까지도 먹어요. 지금도 가져온 게 그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좀 장이나 장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좀 사실 혈변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 장 같은 게 그런 게 깨끗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그 물을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건강식. 여기에서 그 저기 봐요. 이게 건강식을 주는데 저희가 제가 그 건강식 먹고 잔 통증이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과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미란 씨는 보식을 하는 걸 못 봤다고 그렇게 와서 그 정도로 디톡을 많이 하고 보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보식할 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 과식을 해요. 이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요. 이 과식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 그게 다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식을 해도 내 몸에 맞춰서 이렇게 철저하게 조금씩. 근데 여기 센터에서는 조금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제3장인 공팀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먹게 되면은요. 이게 다 그만큼 독소가 쌓이는데 그 독소가 또 디톡을 하게 되면 그 독소를 또 빼주려면은 그만큼 더 막 간에도 무리가 되고 모든 것이 뱃속에서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또 안 하려면은 내가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보식을 하는 게 그게 또 나한테 큰 플러스 효과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우리가 백태에 대해 왜 왔어요?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항상 마음을 넓게 갖고 긍정적으로 가지면서 이 여덟 가지 실천을 다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아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아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게 디톡이 이거 먹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아 이렇게 살 빠졌는데 뭐 어떻게 이런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왔으면은 온리 여기를 믿고 행하여야지만이 내가 병이 낫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확실하게 했어요. 다 피부로도 느꼈고. 그러니까 믿으면은 그냥 믿고 행하세요. 나가 그냥. 그러면은 그거 뭐 나처럼 6개월까지 안 가도 돼. 한 3, 4개월 있어도 지금 다 낫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을 넓게. 항상 저기 우리 항상 우리 저기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아 미란 씨는 너무 성격이 좋고 긍정적이어서 근데 이 병이 다 나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아직 마음의 너무 큰 기쁨이고 위로였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거는 그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앞으로 뭐 몇 달이 됐든 아니든 항상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솔직히 여기가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큰 장소가 됐었고 어떤 모든 거를 행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 몸이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제 몸이 머릿속에서 밖을까지 싹 피가 깨끗이 맑게 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게 한 4개월 됐을 때 모르겠어요. 성령이 이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잘 때 몸에서 피가 싹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굉장히 몸이 좋아졌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온 지 한 5개월 디톡하고 보식하고 계속 그러는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 몸에서 나온 암세포 덩어리예요. 이게 어디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저는 여잔데 여자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유두가 유두에서 이런 게 다 딱딱한 게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나아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보다는 여기가 한 2cm 정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만한 게 다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디톡하고 여기 생활하는 지 한 딱 5개월 됐을 때 이게 자연적으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이것도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암덩어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저는 이것도 마지막에 딱 떨어졌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울면서 감사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게 비단 저 경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잖아. 내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다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 뭐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한 8가지 수집만 다 지키면요. 저는 그거 준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따로 계속 보관 좀 하려고요. 왜냐면은 근데 이걸 다 떼어 나오니까 다시 저의 그 유두가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이런 또 여기 와서 이런 어떤 경험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태어난 저의 어떤 그런 계기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은 자꾸 이렇게 막 게을리하는 사람 여기 와서도 게을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분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다 이거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정말 진짜 막 하고 싶은데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말의 두 손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말은요. 비단 이게 저한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디톡하시고 보식하시고 여기에서 있는 이런 거 다 이렇게 잘 실천하시면은요. 100% 다 어느 누구든 누구든 다 나을 수도 있고요. 박사님이 뭐 디톡에 대한 어떤 신장 쪽에가 조금 약간 효과를 못 봐서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기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그 3개월 됐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좋아졌던 게 어디였냐면요. 신장이었어요. 신장. 신장이 최고로 좋아졌대요. 왜냐. 내가 신장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막 소변도 안 좋고 막 몸도 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디톡을 함으로써 이제 신장까지 너무너무 깨끗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사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요. 이게 시간상 너무 짧아가지고 다 얘기 못하고 어쨌든 몸무게는 그렇죠. 몸무게는 워낙에 제가 여기서 이 백퇴덴하고 이 자연치유 한 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거고 6개월 딱 했거든요. 6개월 동안 32kg가 감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몸의 독소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게 빠지니까 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속도 편하고 모든 게 다 편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병원에 갔는데 검사, 뼈검사, 전신검사 다 했거든요. 그게 다 했는데 지난번에 3월달 거 하고 6월달 거 하고 비교해서 보여줬는데요. 지난달에는 조금 까만 게 조금 보여줬어요. 전신이 전이가 됐으니까 까만 게 조금 보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다고 100% 더 다 낫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과 같이 앞으로 나가서도 여기 백테딩 8가지를 철저하게 몸에 배인 것처럼 제가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여기를 또 뭐 나간다 해서 뭐 여기를 안 온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디톡이 필요한 날은 언제든지 여기 와서 디톡 하고 가고 하고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저기 다 모든 사람이 저의 한 90%만 믿고 따르시면은 아마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